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탱크 최경주가 영국에서 열린 더 시니어 오픈에서 우승했습니다. 최경주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스코틀랜드 커누스티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더 시니어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우승했습니다. 더 시니어 오픈은 미국과 유럽의 시니어 투어인 미국 프로골프 투어 챔피언스와 레전드 투어의 메이저 대회입니다. 54세 생일이던 지난 5월 19일 한국 프로골프 투어 SK텔레콤 오픈에서 극적인 역전 우승을 일궈내 KPGA 투어 최고령 우승 기록을 세워 경쟁력을 입증했던 최경주는 시니어 무대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PGA 투어 한국인 첫 우승과 최다 우승 기록 등을 갖고 있는 최경주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한국 선수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 양쪽 시니어 투어 메이저 대회를 재패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전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북한이 풍선을 연달아 날려보내자 군에 간 아들을 둔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모 씨는 예전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들이 입대한 뒤로는 안전문자 알림이 올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라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지난달 아들이 입대했다는 채모 씨도 오물풍선으로 남북관계도 악화했는데 비까지 쏟아지니 아들에게 혹여나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지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부모들의 우려는 폭우 속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최상병과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 등 군 사망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군 사망사건은 대부분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병영문화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현장의 대대장, 중대장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